이 두 분의 케미, 소문대로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. 저는 사실 이 어떤 케미가 영상에 그대로 묻어나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. 워낙 이제 우리 혜원 역할을 맡은 홍수주님까지 정말 재밌게 현장에서 촬영을 했었어서 어떤 케미가 어떻게 보여질까, 어떤 게 좋았나 말하기보다 매번 촬영장 가는 게 행복했고요.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어릴 때의 모습을 좀 많이 끌어내고 싶다, 끌어내려고 노력했다라고 했는데 저 또한 좀 동심소로 돌아가서 촬영한 듯한 느낌을 몇 번이나 받았었고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제작발표 현장에서 이준영 씨가 이지욱 씨를 바라보는 얼굴에 시선이 너무 애정이 담겨서 저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너무 바라보는데, 그렇다면 두 분 이렇게 얼굴을 살짝 맞대고 서로의 눈을 한번 지그시 바라봐 주세요. 저 못하겠어요. 그 정도로 싫은가요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아니 여기서 이렇게 또 절친한 모습, 이 두 분이 또 고등학생 시절도 같이 연기를 하시거든요. 올라오면서 멋진 모습으로 함께 좋고요. 왼쪽부터 함께 바라보겠습니다. 지니플러스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. 너무 친근한 느낌 좋은데요. 멋집니다. 지금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이 두 분의 멋진 브로맨스 기대하셔서 좋습니다. 오른쪽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이제 프레스에서 이 두 분의 멋진 모습. 정면 아래도 바라봐 주시겠어요? 정면 아래. 스위아 이 밑에 좀 느껴주세요. 정면 최소도 바라봐 주시고. 준비은 합니다. 정면 아노도에 두 분 잠시 대기해 주시고. 영상 인터뷰를 해ственный кон豆을 보면서 이처럼 뼈에 두 분은